핫도그 핫도그 육타수 1안타? 육타수 1안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선택하고 가시죠 육타수 1안타랑 4타수 1안타 중에 어떤 기록이 그나마 더 나으세요? 안타 한개 친게 낫지 않을까요? 육타수 1안타 알겠습니다 4타수 무안타 대 육타수 1안타 본인의 만약에 오늘 성적이라면 저는 육타수 1안타 하겠습니다 저는 육타수 1안타 하겠습니다 육타수 1안타 하겠습니다 1안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안타보다 1안타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타수 무안타 대 육타수 1안타 저희가 질문 낸게 아니고 박혜미 주장님이 질문 낸거라서 저는 4타수 무안타 하겠습니다 박성현 선수는? 박성현 선수 저는 육타수 1안타 하겠습니다 육타수 1안타? 왜요? 안타 하나가 있으니까 감 잡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1이닝 4불렛이 실점이 나오세요? 아니면 1이닝 3피안타인데 3피안타가 모두 홈런이에요 어떤게 나오세요? 4타수 무안타 대 육타수 1안타 1안타 치겠습니다 잡십시오 4타수 1안타 대 육타수 1안타 저 육타수 1안타 오늘 성공 육타수 1안타 4타수 무안타 대 육타수 1안타 박주장님이 낸 질문입니다 육타수 1안타요 육타수 1안타 육타수 1안타 팀이 이긴거 같아요 정신 많이 보니깐 육타수들 육타수 1안타가 홈런일수 있죠? 1이닝 4불렛이 실점되 1이닝 3피안타 근데 그 3피안타가 모두 홈런이에요 어떤게 나오세요? 둘중에 그나마 하나 고르라면 볼렛 안주는게 나아요 볼렛 안주는게 네 안녕하세요 4타수 무안타 대 육타수 1안타 육타수 무안타 육타수 육타수 1안타 4타수 무안타 치면 차 많아요 진짜 4타수 무안타 대 육타수 1안타 육타수 1안타요 한타 하나 이닝 더 낫다 네 무안타보다 더 한타 하나가 잡십쇼 수고하세요 타자시죠? 네 그러면 4타수 무안타 대 육타수 1안타 오늘 성적이라면 육타수 1안타 육타수 1안타 네 어떤게 나은거 같아요? 육타수 1안타 육타수 1안타 육타수 1안타 다들 이거 생각하기 안하네요 오늘 성적이라면 네 육타수 1안타 대 4타수 무안타 당연히 육타수 1안타죠 당연히 1이닝 3피안타 대 그게 모두 홈런이에요 그러면 4본에 1실점 할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러가세요 포지션이 투스시죠? 네 오늘 성적이 1이닝 4본에 1실점 대 1이닝 3피안타 3피안타 모두 세개 저 홈런하겠습니다 홈런 3개? 네 알겠습니다 홈런 3개 홈런 3개 차례대로 저는 차라리 홈런 3개 저도 홈런 3개 저도 홈런 3개 맞겠습니다 1이닝 선수는 뭐가 오늘 성적이라면 1이닝 4본에 1실점 대 1이닝 3피안타 홈런 3개 홈런 3개 맞겠습니다 홈런 3개 육타수 1안타요 육타수 1안타 육타수 1안타? 본인 포지션이 투스요 투수면 1이닝에서 안타 3개 안타 3개 홈런 3개 그게 안타 3개인데 홈런 3개요 그게 나아요 저는 육타수 1안타요 안타 안아닌게 낫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낫죠 계속 불러요 계속 불러요 박주장님이 낸 질문이고요 두 분 다 투스시잖아요 네 조금 멀리 떨어지면 안될까요? 오늘 성적이 1이닝 4본에 1실점인데 이닝이 맞춘 상태예요 1이닝 3피안타 3실점인데 안타 3개가 모두 홈런이에요 저는 4본에 1실점 하겠습니다 저는 홈런 3개요 그냥 점수 안주는 게 제일 좋아하니까 저는 벌레 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차라리 맞고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니 아니 타자는 타자 투스 저 1이닝 안타 3개 3실점 이게 맞다? 네 저는 1이닝 안타 3개 2이닝 안타 3개 제가 볼렛보다는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이거 해봐가지고 사볼래 2이닝을 처음으로 4이닝이 안타 3개 구멍에 직업이 2이닝 안타는 타자 5도는 타자까지 가는데 이 중의 뭐가 더 나을지 5 Bonnie 2이닝 2이닝 1인 4벌레 이 실정 이게 낫다 네 최소 실정 실정 안 주는 게 제일 좋죠 투수는 투수 거 고르면 되고 타자는 타자고 고르면 되는데 내 생각이면 더 나은 점이 1인 4벌레 1실점 1인 4벌레 1실점 3실점? 아... 당연히 1실점이 좋지 않을까요? 남아 1인 1타가 낫지 않나? 네 1탄 1안타 그렇지 네 1타? 사서 2번은 좀 아닌 거 같아요 1인 3벌레는 거의 한반도급인데 1인 4벌레 1실점이 좋지 과연 1인 5벌레 1실점이 나지… 1인 5벌레 1실점이 좋지 흥이퉁이 5벌레 2실점이 많지 예? 1인 4벌레 1실점이 좋지 1인 7벌레 1실점이 많지 4벌레는 좀 안 돼. 6타수 1안타. 이거 난타 안 쳐야지. 저도 1타수 1안타 따줬잖아. 1, 2, 3벌레. 그걸 벌레 3개 주고 홈더블 해서 다시 벌레 주고 그런 방향을 따라. 고민 많이 하네. 뿌듯하게. 그게 다 싫은데. 1, 2, 3벌레 진짜? 왼쪽. 왼쪽 아닙니까? 왼쪽? 왼쪽이. 일단 점수를 안 줬는데. 왼쪽이죠. 1, 2, 3. 1, 2, 3. 1, 2, 3. 1, 2, 3. 아. 4벌레 진짜. 나 덕분에 사람이 너무 몰리는데. 4벌레는 1실점인데. 그렇지. 밀어내기지 밀어내기. 야구는 결과론이지. 나도 4벌레는 1실점. 4벌레는 1실점? 왼쪽이 올라가잖아. 왼쪽이 낮잖아. 정현녹 코치님한테 어떡할라 그래? 아니 4벌레는 1실점은 정현녹 코치. 정현녹 코치님 지나고 나면 결과론인데. 4벌레는 1실점은 안 내려가는데 1이닝에 홈런 3개 안 맞아 봤지. 4번런이야. 홈런 3개 맞으면 내려간다. 3점 홈런이지. 3점 홈런이지. 4벌레 태도 내려가요. 아니야. 3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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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어떻게 내려가냐고. 제일이 형 뭐해요? 그런가? 4타수가 낫지. 4타수 2안타가 낫지. 다음날 2타수 2안타 칠수도 있잖아. 그럼 6타수 2안타 내려가잖아. 여기 2타수 2안타 치면. 어? 8타수 3안타 되는거야. 난 실력이 안돼. 뭘 물어봐. 난 4타수. 난 4타수 2안타. 나도 4타수 2안타. 6일이면. 멘탈 나가요. 그치? 6일이면 멘탈 나가요. 그치? 6일이면 멘탈 나가요. 4타수 2안타 좀 더 낫지? 1이닝. 4벌레. 싫어하는 선수들이 있어. 벌레. 4이닝. 8실점도 해봐. 1실점이 난거 같아. 8실점. 추운데. 이거로 иг Orthodox, 추운데. 1. 오가갓다. 칠성. 오가갓다. 오와. 중다 싫다. 너무 안아. 가보면 1분. 4분. 6일. 어. 쟤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기다. 저기다. 야 역시. 저기다. 무조건 멀티히트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주장이 물었어? 아 진짜요? 아 어렵다 근데 나 타자 내가 질문에 치면 어려워 아 타자면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박주장이 물었습니다 4타수 무한타 6타수 일한타 다 하기 싫은데? 아직 못 골랐어 못 골랐어 형 골랐어요? 못 골라겠어 아니 일단 4타수 무한타는 똑같잖아 그리고 2타수 일한타 친 거니까 6타수 일한타 해 6타수 일한타 그나마 안타 하는 게 유명이 낫지 그래 6타수면 풀타임 끼웠다는 거야 그렇죠 안 잘리고 풀타임 풀타임 근데 한 게임에 이거는 만약 연장가서 6타수 일한타일 수도 있고 이건 9회에 다 타서 무한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승타가 되었을 때 왜 뭐 할까요? 6타수 일한타요 일한타가 낫지 안타 하나라도 칠래요 안타 하나라도 치는 게 낫지 나는 1인 2일 실전 1인 2일 실전? 본래는 4개? 어 뭐야 그래도 안타 하나 치기 낫지 하나 쳐야지 바로 밥 먹었는데 밥 먹었으면 하나 쳐야지 어 어렵다 4빵은 없죠 아니 윙타수 일한타가 나요 만약에 첫 타석이 안타 치고 뒤에 5빵이면 그 정신적 데미지는 있겠지만 하나 있는 게 어디예요? 4빵이면 좀 난 4빵 할래 아 어렵다 근데 진짜 야 이거 볼 필요도 찍어 5빵을 더 나은 거 타자 입장에서 일본이 와인겠지 해야 돼 남은 Сsonota 이번에는 이거랑 똑같은 거 알지 이거 응 이런 이렇게 두개 다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3-run homer would be worse. 3-run homer would be worse. What do you think is worse? 1-8? Yeah. So just one run? 4 walks? Yeah. I'm taking the one ru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But I'm still pissed right away. 호자를 왜 두 개 쓰고 있는 거야?